예준이가 깜짝 놀라겠지? 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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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놀았으니까 공부 좀 해볼까?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빠 나 놀고 왔어. 어 왔어 예준아? 예준이 이제 뭐 하려고? 나 올라가서 공부하자 할게. 응? 예준이가 공부를 한다고? 그럴 일이 없을텐데. 거 참 신기한 일이네. 굳이. 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해볼까? 마이. 이. 예준. 역시 영어 보면 재밌어. 아니 예준이가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아. 알파벳으로 앵그리버드로 만들어 볼까? 아직도 예준이 공부 중인가? 기특한 놈 같으니라고. 예준이가 깜짝 놀라겠지? 예준아. 예준아. 잠깐만 내려와봐. 어? 아빠가 모르네. 아빠 왜? 와. 아빠 이게 뭐야? 예준이가 요즘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빠가 선물 주는 거야. 와. 아빠 최고. 우와. 자 아빠랑 같이 뜯어볼까? 응. 자 이건 예준이를 위한 헬멧. 샤크 헬멧. 잘 어울리네. 어때? 잘 어울려? 자 이번에는 이거를 뜯어볼까요? 오. 오. 이야. 멋지다. 아빠가 예준이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사왔어. 이야. 파란색이 아주 이쁘지? 이야. 아빠가 열심히 지금 조립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 예준아. 아빠가 다 조립을 했어. 예준이 키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예준이가 한번 타봐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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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데? 재밌어? 어어. 예준아. 얘도 항상. 이거 탈 때는. 탈대에서 쓰고 타야 돼. 우. 우. 우리 예준이 멋지네. 귀여워. 귀여워. 우와. 멋져. 멋져. 이야. 아빠. 사주서 고마워. 아. 우리 예준이가 영어공부도 하고 요즘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앞으로는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그렇죠. 우리 예 우리 예준이 합세. 우리 예준이 회 stellen. 우리 예수 차례로. 우리 예준이 합세해요. 우리 예수 차ござ Stan. 한국 그 중에 하나님이 그거 realiz we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